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여기 있는 조지오의 동물농장입니다. 여기 있는 원분 제목은 Animal Farm이고 부제로 A Fairy Tail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제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겠듯이 이 책에는 환상적인 요소도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가 뭐냐면 메이너 농장, 존스 농부의 메이너 농장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처음에는 그냥 먹이를 주면 먹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하고 하는 식으로 살다가 메이저라는 늙은 돼지 말을 듣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나가서 결국 혁명,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메이너 농장을 자신들이 동물농장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거기서 이 책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읽다 보시면 처음엔 동물들이 함께 평등하게 이상적으로 살 수 있던 곳이었던 동물농장이 어떻게 몰락해가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거리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 그 외에도 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이 주인공인 만큼 지도자격인 돼지들인 스노우볼이나 나폴레옹, 말 복서, 냉소적인 당나귀 벤자민 그 외에 개들, 양들, 닭들, 오리들 등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주인공들이 서로 교류해가고 다투는 과정을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제처럼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인 측면보다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이 책은 사회주의 혁명과 스탈린이 지도한 사회주의 러시아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동물들이 사회주의 혁명 속 인물들에 대한 비유인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메이저는 마르크스나 레닌이고 스노우볼은 트로치키,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책 속에서 사회주의라는 이상적인 이념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러시아가 어떻게 스탈린이 아래에서 몰락해가는지를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굳이 사회주의 러시아라는 제약에 구약될 필요 없이 더 나아가 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나 자유라는 이념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며 자유를 내걸은 혁명이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가의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책은 재미있게 읽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더 깊은 이야기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잘 좋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조지 오웰이라는 이름은 필명으로 이 사람의 본명은 에릭 블레어입니다. 20세기 초에 태어난 영국인으로 인도에서도 살아서 다양한 경험을 겪었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스페인 대전도 겪었고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도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일어났으며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인 사회주의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도 이 사람이 생애에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겪었던 조지 오웰은 이렇게 자신도 사회주의자였던 만큼 몰락해가는 러시아를 보면서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비판을 가했고 그 외에도 대표적인 저작으로 1984년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소설도 있으며 그 외에도 스페인 내전을 다룬 카탈로니아 찬가 혹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담고 있는 위건부드로 가는 길 혹은 자신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한 에세이인 나는 왜 쓰는가 등이 다양한 저작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여러모로 글도 잘 쓰고 영향력이 있었던 작가로 평가받는 만큼 동물농장을 재미있게 잘 읽으셨다면 말씀드린 다른 저작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